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입니다 이번에 박성일 음악감독님의 재즈 리메이크 프로젝트 WE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제가 참여하게 된 곡은 그녀는 예뻤다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OST죠 쿵쿵쿵을 부르게 됐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쿵쿵쿵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또 재즈로 빌려 드리게 돼서 제가 더 설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설렘 가득한 스윙을 한번 함께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